나는 평생 조각을 한 조각가다 보니까 이 장보고의 부조도 상당히 사실화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 조각된 부조예요. 훌륭해요. 우리 딸하고 같이 왔어요. 청해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했던 장보고의 모습이 부조로 돼 있네요. 그리고 그냥 사실에 빠지지 않고 생략할 것과 또 강하게 강조할 것들이 잘 표현된 좋은 장보고의 어떤 활동을 다 잘 조각으로 기록되어 있네요. 장보고가 굉장히 심장이 크고 힘도 좋고 지략도 뛰어난 인물로 전해져 있습니다. 장보고가 굉장히 심장이 크고 있습니다. 장보고가 굉장히 심장이 크고 있습니다. 장보고가 굉장히 심장하고 있습니다. 그 범어מו 으로서